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원초적이다. 젊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20대부터 우리는 이미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잔주름과 탄력을 잃어가는 몸을 마주하며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안티에이징 화장품에 돈을 들이고 시술에 공을 들여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피할 수 없다면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나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명하게 나이 듬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들에게 그 비밀을 물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내게 일어났던 사건 중 최고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안고 여전히 이곳 지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큰 기쁨을 느껴요. 요즘 40, 50, 60대 여성들이 예전처럼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성주의나 운동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염색 때문이죠. 1950년대에는 미국 여성 중에 단지 7%만이 머리를 염색했지만, 오늘날에는 메네튼이나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흰머리 여성의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있어요. There's reason why 40, 50, and 60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And it's not because of feminism or better living through exercise. It's because of hair dye. In the 1950s, only 7% of American women dyed their hair. Today, there are parts of Manhattan and Los Angeles where there are no gray-haired women at all. When I was 26, I didn't know who I was. And at 36, I didn't know who I was. Now, I do. I think that's what being authentic is when you finally know you. 제이미 커티스 배우. 50대 후반이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나 자신을 수용하기 시작했어요. 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그게 속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원치 않는 일을 억지로 하게끔 나 자신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는 느낌도 놓아버리기 시작했어요. In my late 50s, I began to embrace myself in a way that I hadn't been able to before. I find that I'm not as worried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That's a comfortable place to be. And I'm starting to let go of the feeling that I need to push myself to do things I don't want to do. 생리필을 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사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여러 해 동안 나는 상당히 교양 있고 문명화된 사람으로 정확히 내가 하고 있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아왔어요. 1년이면 30번의 발레 공연을 갔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귀찮아서 발을 질질 끌며 거길 꼭 가야 하는 걸까. 집에 있고 싶은데 강아지나 쓰다듬으면서 드라마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오늘 브로나는 예순 여성이 됐어요. 아직도 건강하죠. 게다가 내 나이에 감사하고 그걸 즐기기까지 하는 거려. 많은 이들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든 간에 포용하려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들어선 그 새로운 세상에 관해 배울 수도 있고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게 돼요.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또 다른 삶의 수준까지 올라설 수도 있죠. 이건 정말이지 완전한 해방과도 같아요. 오늘, I am 65 years old. I still look good. I appreciate and enjoy my age. A lot of people resist transition and therefore never allow themselves to enjoy who they are. Embrace the change. No matter what it is, once you do, you can learn about the new world you're in and take advantage of it. You still bring to bear all your prior experience, 이런 격언이 있어요. 삶은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을 만날 수 있게끔 준비시켜준다. 67이 된 지금 나는 33세 나였다면 엄청난 비탄에만 빠져 감당해내지 못했을 일들을 다룰 수 있게 됐어요. 친구의 죽음이 그한 예죠. 치매와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은 33세 당신이 아니에요. 자신 안의 용기와 강인함을 쌓아온 사람만이 치매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실망을 견뎌내며 힘을 길러가는 겁니다. 나이 먹는 것이 내리막길을 내려가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나이 먹어감에 따라 사람은 놀랄만큼 큰 무폭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갑니다. 나는 기분 좋은 날이면 내 나이가 38살이고 정말 지겹도록 천천히 지나는 날에는 42살쯤 됐다고 생각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기로 마음먹은 생각이니까요. 나는 딱 어제만큼만 젊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이 나이가 되면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이젠 누가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조바심 내며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니 정말로 집중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위대한 비밀 하나는 70년이 아니라 80년을 살아도 인간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몸은 변하지만 우리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죠. 그 좋은 secret that all old people share is that you really haven't changed in 70 or 80 years. Your body changes, but you don't change at all. 도리스레싱, 소설가.